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애정을 주셔서 저희가 이상로의 텐텐백어 한국경제TV로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활동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한 개 더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매일 아니죠. 이거는 매주 수요일 밤 8시에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담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에 대해서 선점한 매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주식 매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덕분에 7만명 이상 구독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저한테는 이런 구독하기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주변 분들께 많이 입소문 내주시면 저희가 힘받아서 더 좋은 자료, 더 정확한 자료, 더 선도할 수 있는 주식 정보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총 강의죠. 8강까지 해서 1시간씩 8번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궁금하다, 좀 제대로 알고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반드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주도주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AI, 로봇 이런 것들 2배, 3배, 자동차는 연초부터 해가지고 3배, 4배씩 올랐죠. 그런 종목분들 이렇게 핵심적인 주도주 잡아들이고 있으니까 그 영상도 반드시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섹터분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분석들, 의견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자료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최근에 대해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에 대한 반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뭐냐면 지금 제가 현재 시장을 봤을 때는 현재 시장이 바닥을 형성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단기적으로 바닥이 조금 형성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저희가 바닥을 형성할 때 보는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텐텐백 검색식이 있습니다. 그 텐텐백 검색식에 오늘도 상당한 바닥 권력을 다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뜨는 종목분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가 아니고 이 차트입니다. 보시면 우선 이제 돌파에 대한 우리 국민 검색기 무료 버전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로 다운받으시면 되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유료로도 또 지금 돌파가 나오는 종목분들이 보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요거 텐텐백 검색기인데 여기에서 보면 현재 33개 정도 잡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 8월 17일 날 바닥을 형성할 때 그때 이제 자동차 섹터에 5개, 2차 전지 섹터에 9개, 그걸 태양광 1개, 그걸 반도체 6개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정도 때문에 바닥이라고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텐텐백 검색 시계도 한 33개가 뜨는데 원래 이렇게 많이 뜨지 않습니다. 시장에 대한 바닥을 형성하는, 지금 현재 구간이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종목분들이다 보니까 평소 때 많이 뜨지 않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떠 있다는 것은 이제 단기적인 바닥 시그널이 형성됐다라는 부분으로 보는 입장이고 여기에서 최근에 보면 소비자도 많이 눈에 띄지만 현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 부분 눈에 띕니다.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우리 회원분들하고 보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9개 정도 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는 바닥을 형성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오늘 바닥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붙여내는, 시장이 반등을 붙여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지수에 대한 바닥은 단기 바닥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추세적 바닥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다음 주 다시 한번 더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런데 대표님 왜 이렇게 시장의 반등이 좀 약합니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 반등이 약한 이유는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한 호재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 호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결국 글로벌 증시에 대한 호재를 가지고 현재 시장이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라면 결국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 월요일 날 시장이 갭 상승을 붙일 것이고 금요일 밤에 미국장이 만약에 행여나 보압이라든지 빠진 움직임들이 나오더라도 다음 주에는 그래도 시장이 조금 과하다, 낙폭이 좀 크다라는 생각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수가 쉽게 빠지지는 않는 자리까지 내려왔다. 대신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처음에는 V자 반등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럼 여기서 인생 종목에 대해서 지금 대출받아서 몰빵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가격적인 조정을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제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바닥을 한 번 찍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두드리고도. 지금 지수 자체가 8월 달에도 바닥을 찍을 때 8월 17일 날 바닥이라고 했지만 8월 17일 날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곧장 시장이 반등을 강하게 붙였던 것이 아니라 지수를 보더라도 8월 17일 날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들을 붙이고 난 다음에 들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붙일 수 있는 하반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이 반도체라든지 소비자에 대한 부분에서 잡아볼 수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왜 그러면 다음 주에 반도체 좀 더 우세적으로 갈 수 있냐. 지금 현재 시장은 국내 이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이슈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ARM 아시죠? ARM이 주가가 상장 이후로 이틀 오르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빠졌습니다. 상장 가격대보다 그 밑에 내려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바닥에 대한 움직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 반도체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앞에서 자리를 잡았던 단기 저가 권역까지 내려왔다고 지금 현재 보면 여기서 박수권 하단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에 돌파가 강하게 강하게 푸쉬를 해주지 못하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강하게 푸쉬가 넣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주들도 그렇습니다. 오프라이드 모티리얼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도 지금 현재 조금 벗어나는 움직임이에요. 가정바닥에 대한 형태를 조금 벗어나는 움직임이지만 하지만 여기서 하방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보고 반등을 다음 주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에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2차전지나 자동차 이런 것들도 대표님 2차전지 어떡하죠? 걱정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2차전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동차도 반등 나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종목별로 우리가 나라에서 한 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본들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본들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같이 빠졌잖아요. 단기간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을 붙인다면 대표 기업들부터 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현재까지 주도주라고 보고 우리가 계속 매매를 해왔던 종목본들이 AI, 로봇,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의료기기, 소비재, 이쪽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종목본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좀 붙일 수 있다. 왜냐? 그쪽에 메이저 수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나갔던 기업들은 지금 현재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개인 수급을 붙이는 종목분들이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별로 하나씩 본다면 우선은 반도체도 아무 반도체나 지금은 사면 안 돼요. 아무 반도체를 사면 돼요. 어떤 반도체를 사야 되냐면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안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HBM 반도체, 고대호폭 메모리 반도체 그걸 어디에 쓰느냐? AI 반도체에 쓴다만. AI 반도체에 쓰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호폭 메모리 반도체가 좀 더 수주를 받을 것이다. 발주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SKI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베네핏이 돌아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나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이 협력 업체들이 그에 따라 수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기업들로 봐야 돼요. 그럼 우선은 봐야 되는 것이 이오테크닉스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시세를 강하게 붙였습니다. 바닥에 대한 돌파 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세를 더욱더 강하게 붙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삼중천정이 한 번 발생을 했어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게 삼중천정 꼭지를 치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 거래량이 그만큼 실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게 삼중천정을 치고 주가가 빠질 것 같으면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붙어야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올라갈 때 시세가 거래량이 붙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량이 조금씩 줄었어요. 이건 뭐냐? 결국에는 다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다. 대신에 단기간에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조정을 보면서 건절한 조정이 붙었고 여기서 개파력이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바닥 신호가 들어왔거든요. 저는 여기서 바닥이 한 번 형성될 수 있다. 형성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런 가격대가 한 13만원 전후 가격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리 괜찮다.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수급이 좀 붙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또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HBM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대한 시세 자체가 여기에서 올라올 때 보면 계단식 상승을 합니다. 1, 2, 3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런 시세적인 부분 자체를 본다면 여기 앞에 있던 이런 구간들이 현재는 상당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내일 강하게 한번 붙여준다면 한미반도체도 다시 한 번 더 앞에 있던 20선에 대한 뭐라고요? 거래량이 모여있던 가격대까지는 한 번 더 강하게 푸시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또 ISC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 소켓용 테스트를 하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시세를 한번 올리고 다시 한 번 더 뽑아내고 다시 한 번 뽑았는데 돌파가 안 되고 주가 빠졌어요. 그러면 앞에 있던 이 상승을 해왔던 이 10만원 자리 자체가 지금은 상당한 저항구간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다행인 것은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크게 터지진 않았다. 그건 뭐냐? 결국에는 빠져나간 물량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갭을 이용했을 때 이 갭에 대한 부분 자체를 현재는 메꾸는 형국인데 그 밑에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반등을 붙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ISC도 다시 한 번 더 반등 모멘텀을 볼 수 있다. 지금 앞에서 들어왔던 기간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현재 외국에 대한 물량들이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거래량이 붙어버리면 주가가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앞에서 떨어질 때 여기 원갭 여기 또 갭이 또 있어요. 그럼 이런 갭들은 메꾸는 파동에 대한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급등 양성을 넣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반도체가 이슈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 팸리스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애플도 스마트폰 관련 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애플이 설계하는 AP칩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칩이 애플 칩이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그 성능이 현재는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면 애플도 팸리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팸리스가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전공정 장비가 현재도 같이 증가를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 사이에 있는 것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이죠. 그럼 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들도 한 번 더 다시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가온칩스 같은 기업입니다. 가온칩스도 오늘 바닥에 나오겠죠. 가온칩스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어낼 수 있는 상방을 붙여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앞에 갭이 한 번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 때 갭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갭을 한 번 메꾸고 지금 반등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메꾸고 올라왔던 여기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현재는 지지에 대한 움직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SK이닉스 관련돼서 주성에지니어링 방막 장비 업체거든요. 지금 이번에 애플이 신제품 출시를 하면서 우리가 티타늄 소재를 사용했다. 그러면 안에는 알루미늄인데 겉에만 이렇게 티타늄을 입히는 우리가 증착 또는 방막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커플을 입히는 과정인데 그 방막 장비에 대한 부분이 또 글로벌적인 트렌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우리 국내 전공용 장비 안에서도 이런 방막 장비 업체들을 좀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주성에지니어링은 SK이닉스와 또 관련돼 있고 용인 반도체 클래스터 관련해서 에타 면제권을 받은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재평가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1봉에 대한 부분보다는 크게 보고 월봉에서 현재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꺼질 수 있는 차례 납니다. 제가 이거 애플 계속 얘기하니까 쟤도 또 아이폰 막 이럴 수는가 보다 하시면 저는 삼성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삼성 휴대폰 쓰고 있습니다. 자 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이 많은 세트업을 한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레인보우 로봇틱스 같은 로봇 관련 중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오늘 이제 반대적 부치죠. 그리고 현재 보면 두산 로봇틱스가 상장 때까지 계속 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산 로봇틱스가 지금 현재 경쟁률이 약 56대 1, 59대 1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로봇 관련된 이슈 자체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또다시 또 상장되면서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로봇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본다면 지금 현재 그에 따른 이제 함께 흐름 자체를 붙이려 있는 기업이 레인보우 로봇틱스 정도 그리고 나머지 감속기 관련된 기업도 나오거든요. 보면 이제 SPG나 또는 최근에 SBB테크, 뉴로메카 많은 기업도 있죠.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현재는 레인보우 로봇틱스라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봇틱스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로봇 관련된 점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 레인보우 로봇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다음 주에 되돌림 파동을 한번 붙일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보면 대부분 종목군들이 주가가 한 번 빠졌다가 다시 들었다가 한 번 더 빠지는 이런 형국이 지금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붙이면 일단 한 번 꺾어서 왔던 이 변곡점까지 한 번 주가가 대부분 다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봇틱스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냥 빠진 게 이거 다이렉트로 빠진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빠지다가 시세를 한 번 돌린. 밑에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량이 빠지다가 돌렸다가 다시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다시 조금 붙었다가 또다시 빠졌다가 들어 올린 거예요. 지금 얘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빠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주가에 대한 변동을 본다면 주가가 빠지다가 반등 붙이고 다시 흘러내려서 반등 붙입니다. 그냥 여기서만 봐도 한 번 빠졌다가 꺾었다가 다시 한 번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붙인다면 그 위에 있는 지점까지는 한 번 반등을 좀 볼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죠. 그런 자리까지는 한 번 변동을 한 번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2차전지 안에서 저는 지금 포스폴딩스는 앞서서 우리가 바닥을 한 번 잡아 드렸고 마찬가지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하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현재 바닥 신호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이제 바닥 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를 돌려냈어요. 7% 오르고 또 다시 한 번 4% 오르면서 그걸 지금 다시 한 번 조금 주가를 눌리는데 현재 이 에코프로도 지금 이제 우리가 9월 말 10월 달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정책적인 얘기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미국에 대한 정책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친환경 일자리를 늘려야지만 바이든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저는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도 다시 한 번 더 조정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움직임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 만약 시장 자체가 다음 주에 원활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2차전지에 다시 한 번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도 단기 바닥이 한 번 형성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에코프로 BM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그랬죠. 에코프로 BM도 주가가 빠지면서 바닥 찍고 반등 났고 다시 바닥 찍고 반등을 붙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다시 한 번 조금 힘없이 밀려나는 형국인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만 보는 에코프로가 좀 더 반등폭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반등을 붙이고 바닥 신어 넣으고 반등 붙이고 지금 다시 한 번 주가 빠졌는데 지금은 조금 과하게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천잔에서도 우선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앞에서 달려갈 수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을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지수가 다음 주에 반등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이런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이쪽으로 매기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AI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들 참고할 수 있는데 AI 안에서도 XM 잠시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X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주예요. 개별주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나오고 있는 AI 관련된 이슈는 크게 보면 국내 안에서는 두 가지 이슈예요.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딥러닝이요. 이런 많은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학습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이끌어낼 수 있는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이 빅데이터와 딥러닝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또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XM이다 보니까 XM도 지금 보면 개별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치세를 붙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일부 종목을 또 에스코넥이라는 개별주들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에스코넥은 스마트폰 관련주도 되고 2차전지에 대한 부품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IT 장비들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약간 작전주에 대한 움직임이 좀 보이는 수급에 의한 부분으로 한번 붙일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납폭가드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까지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인데 자율주행 얘기 나오면 대장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현대 오토에 보다니 그러니까 지금 현대 오토에 보도 다시 좀 더 반동적으로 붙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다시 한번 시세를 요사가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붙이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자율주행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보시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되고 기대감을 가지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에서 현대 오토에보에 대한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이것을 또 돌려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다음 주에 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 기업도 눈여겨보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별록주 이런 거 지도 데이터가 부각될 수 있죠. 유별록주는 아이나비 관련된 부분에서 또 지도 데이터를 보기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운전자 보조장치에 대한 부분들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율주행이라는 시세에 대한 부분이 쉽게 끌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요것도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양상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자동차 적용은 현대차 그룹은 꼭 한 가지는 가져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나 기아, 현대글로비스, 현대 앞서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나 무조건 한 종목 정도는 조금 길게 가져가셔도 충분히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후반기 우리가 12월 달로 들어설수록 소비가 좀 더 확대되는 시점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차량 교체 주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다시 한 번 또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말로 다가갈수록 차량에 대한 판매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최근에 유럽 시장에서에 대한 성과도 있고 그럼 미국에서에 대한 후반기 성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또 인도에서도 지금 급률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만 따진다면 이런 현대차 그룹이 계속 재평가는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 자동차 부품주 선택할 때는 전장 부품을 할 수 있냐 없냐 인도 법인 하냐 안 하냐 그리고 미국 조지안 엘라바마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 바뀌고 있는 종목이 LG 디스플레이 이제 애플 이슈죠. 애플 이슈가 조금 머금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은 고가에서 워낙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바뀔 수 있는 자리를 보는데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뿐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까지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빠지면 안 되죠. 항상 시장이 오르면 좋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저도 웃으면서 아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모르는 종목이 있어도 빠진 종목도 있고 시장이 또 오른 날이 빠진 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하면 우리가 겪어야 되는 숙명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 하락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아유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살면서 하는 걱정들 중에 절반 이상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들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응을 하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선도를 해왔고 선점을 해왔던 섹터분들에 대해서 주도주 섹터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이번에도 증명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기는 곧장 기회로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음 주 되면 아, 대표님 어떤 종목 사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만큼 강한 반등이 나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하고 있고 제가 보는 눈으로는 다음 주는 반드시 반등입니다. 지금 일단은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왔다. 그 말씀을 꼭 빌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용 이렇게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마다 핵심적인 내용들도 등리해서 여러분들 빠질 때 옆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전문가가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이상루의 텐텐베버, 이상루의 빨간맛 주식 한국경제TV에서 방송국 제가 여러 군데 봤지 한국경제TV가 제일 큰 거 아시죠? 두 군데 거기에서 제가 또 프로그램을 두 개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고요. 이상루의 빨간 주식 유튜브 우리 구독자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입소 응원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도전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